아, 여기가 이렇게 길었나. 나 여기 갇힌 건가? 찾았어. 찾았어, 찾았어. 저승 승강장 앞에 있더이다.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. 가서 현중이 새끼 불러오고 얘 구천성한테 데려다주라 그래. 여긴 네가 오는 데 아니야. 아까 거기 그 깜깜한 굴이 아주 무서운데요. 거기로 아저씨도 들어갔는데요? 뭐? 넌 뭐라 그랬니? 무슨 아저씨? 양복 입은 아저씨가 들어갔어요. 다시 나오는지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. 구 지배님이 거기 들어갔나 봐요. 거긴 인간이 들어가서 길을 길으면 못 나오지 않겠지. 하하. 하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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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찬성 구찬성 쉿. PIANO PLAYS PIANO PLAYS PIANO PLAYS 구천사! 못 돌아오는 줄 알고 놀랐잖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... 누구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